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네,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 동원훈련이 지난 3월 6일부터 시작됐는데요. 동원훈련의 목적과 훈련 대상자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죠. 네, 동원훈련은 병력동원훈련소집의 약칭으로 유사시 병력동원소집에 대비하기 위해 동원지정자를 대상으로 부대의 기능별 임무수행능력을 배양시키고 동원집행절차 등 전시인물을 숙지시켜 개인과 부대의 전술을 숙달하는 훈련으로 동원형 선포시 신속하고 완벽한 병력동원을 보장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상시 훈련입니다. 올해 동원훈련은 오는 11월 말까지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게 되며 동원훈련 대상자는 전역한 다음 년도를 1년차로 계산하여 예비역 장교와 부사관은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년차에서 6년차인 사람, 병사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전역한 예비군, 1년에서 4년차인 사람이 대상이며 군부대에 입영해 2박 3일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 동원훈련에 불참하면 일반 예비군 훈련처럼 보충훈련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고발이 된다고요? 네, 병력법에 의해 실시하는 동원훈련은 지역이나 직장에서 실시하는 향방훈련 등 일반 예비군 훈련과 달리 동원훈련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점검에 참석하지 아니한 경우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되어 진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원훈련 통지서 수령 또는 전달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전당한 사유 없이 통지서 수령을 거부한 경우와 통지서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전달을 지참한 경우에도 고발이 되어 진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그리고 동원훈련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된 후 일반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하여도 고발이 면책되지 않으며 또한 기피 사유로 고발이 되어 처벌을 받았어도 그동안 부과된 시간만큼 예비군 훈련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네, 동원훈련부대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때는 수송버스 승차 대상자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네, 동원훈련부대 입소 방법은 집단 수송과 개별 입영이 있고 집단 수송, 즉 승차 대상은 동원훈련부대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정합니다. 집단 수송 대상자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직결지에 모인 후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있어 통지서에 기재된 차량 탑승 장소 및 시간 등에 유의하여야 하며 만일 집단 수송 대상인데 사정이 있어 수송버스를 탈 수 없는 상황이면 동원훈련 입영방법 변경 신청서를 훈련일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입영 대상 예비군은 집단 수송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네, 이 동원훈련 통지서를 수령하는 방법과 훈련 준비물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네, 동원훈련 통지서는 훈련 소집일 7일 전까지 등기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으나 지정한 이메일로 받기를 원하거나 직장이나 주소지 등 예비군 편성지가 아닌 거주지 등에서 통지서 수령을 원할 경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원훈련 참가자는 예비군복, 군모, 전투화, 허리띠, 명찰, 폐용 등 복장을 갖추어야 하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나라사랑카드 등과 같은 신부증을 지참하고 세면도구, 수건, 속옷 등을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2017년도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